오클랜드의 경보단계 노스쇼 병원 직원 2명과 오클랜드 병원 직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. 오클랜드와 노스 랜드, 와이카토 일부 지역은 3단계 경보가 유지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보단계를 재조정합니다. 파막은 실험용 COVID-19 치료제, 먹는 약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메드세이프의 승인을 받으면 파막에 몰루피라비르 6만개 코스가 제공됩니다. 뉴질랜드인의 약 19%인 82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한 번도 접종받지 않았습니다. 10월 11일 신규 감염자는 35명인데 모두 오클랜드에서 발생했습니다. 2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. 오클랜드 마운트이든 교도소에서 현재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. 이 3명은 모두 양성 반응자가 격리되는 전용 에코 유닛에 수용되어 있습니다.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한 남성 수감자가 보석금을 내고 집에 들렀다 교도소로 돌아온 다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오클랜드는 일주일 더 3단계 경보가 유지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보단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. 와이카투와 노슬랜드 지역은 14일 밤 11시 59분까지 3단계 경보로 가고 13일 수요일에 경보단계를 재조정합니다. 오늘 신규 감염자는 35명인데 모두 오클랜드에서 나왔습니다. 뉴스 속보였습니다.